041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은, 는 동사는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6월 설립되었으며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를 제조하여 해외 및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기존 제품군의 환자감시장치를 비롯한 심장충격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군은 odm 및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음 상품영업, odm 사업, 자사 브랜드 영업을 통하여 구축한 내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사 브랜드를 구축함. 기업개요대시 1995년 6월 설립되어 환자감시장치, 자동심장제세동기 등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제품군은 odm 및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며 미국, 메드트라닉, 독일, 시먼즈, 독일, 메렉스 등과의 수출계약 및 해외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수출함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미국 법인인 미디언어 USA, 인과 병원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코헤아가 있음 재무 대시 환자감시장비의 유럽, 아시아향 판매 부진에도 제세동기의 국내 수요 증가와 기타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기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법인세 증가에도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환자감시장치의 수출 회복이 기대되며, 반려동물용 모니터 및 감시장치 등 패투 의료기기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2월 20일 기준, 장마감, 메디아나의 시가 총액은 82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메디아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97위입니다. 메디아나의 상장 주식수는 1600만 주입니다. 메디아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디아나의 퍼은 5.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92배, 56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원, 157억원, 8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7번지억원, 112억원, 88억원입니다. 메디아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52%이고 유보율은 818.6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5.1위이며 전일 대비해서 3.91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8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27 더하기 1.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아나의 2023년 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3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메디아나의 종가는 5,170원이며 주가가 메디아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의 종가는 5,170원이며 주가가 메디아나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메디아나은은 거래량 9만 4,31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만 9,200의 순도주, 키움증권에서 만 7,401흔 8주, 한국증권에서 만 5,600여든주, JP모간에서 9,207주, NH투자증권에서 6,100여든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8,700일흔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5,450여주, 삼성에서 7,71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953주, 한국증권에서 5,840여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9,930여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디아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메디아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